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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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가슬리 탕후라이 announcements. 블립한이도다. 와..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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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이게 너무 좋아요 배불러가 너무 좋아요 끈적이니 음... 닭다리 닭다리 미니 닭다리 닭다리 계란 너무 맛있어 생크림 매콤한 맛 마늘이 들어있어요 면은 마늘이 들어있어요 면은 마늘이 들어있어요 매콤달콤달콤 마늘 마시멜로우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네요 마지막은 추천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초콜릿 고소한 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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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징어 다이아몬드 달콤해요 달콤한 맛 달콤한 소스 소스 오징어 양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